자 이번 시간에는 장세에 따른 투자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세에 따른 투자전략. 자 장에는 장에 대한 종류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일봉상 연속 횡보가 발생한 장. 맨날 쳤나 박스장이 나온거죠.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계속 박스 박스 박스. 그래서 전체적인 박스권인 장. 일봉상 연속 횡보가 발생한 장. 그 다음 두번째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 이틀 발생한 장. 예를 들어서 박스권 이후에 급등이 두번 나오던지 급락이 두번 나오던지 이런 장세. 그 다음에 다. 세번째 오전 횡보장 그리고 오후의 추세장. 오전에 횡보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오후에는 오후에 추세장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전 횡보장이 반대로 됐네요. 오전 횡보장이 반대로 오전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추세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세. 이런 원의 장세. 그리고 네번째 오전 추세장 우횡보장. 원의 콜장세나 풋장세 나오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에 말하는 겁니다. 풋장세 나오다가 오히려 횡보하는 장세. 그 다음에 원의 장세. 원의 장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의 장세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던지. 원의 장세. 그 다음에 박스권 장세. 박스권 장세라는 것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식의 장세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단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봉상 연속 횡보가 발생한 장은 양매수 대응이 유리합니다. 변동성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최근 장세입니다. 1봉상 연속 횡보가 발생한 장에서는 양매수 대응이 유리하다. 변동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단 한번 일단은 폭락세가 나오고 나서 보통 추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폭락세가 나오고 저점이나 고점에서 또 한번 박스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잠깐에 2, 3일에 박스권이 나오다가 그리고 이 박스가 또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변동성이 시작되는 구간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양매수가 대응이 유리한 구간이구요. 보통 양매수 오버나잇을 할 때에는 자 이게 양매수 오버나잇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틀째나 3일째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이틀째나 3일째 자 지금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네모박스에서 보시면 이게 첫번째 은봉 보이시죠? 그죠? 두번째 은봉 보이시죠? 저정돈 버리고 세번째 십자캔들 떴죠? 자 이럴 때에 양매수를 들어간거에요. 왜냐면 이때 지금 첫번째 은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몸통이 은봉이죠? 저 때는 거의 원웨이 푸트장세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하고 다시 또 장세가 나왔죠? 일단 푸트시세가 자꾸 두번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번째는 이게 캔들 십자캔들이 떴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거의 박스권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프리를 다 빼버려요. 이날 종가에 거의 하는게 좋습니다. 이날 종가에 한번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자 여기 보시면 네번째 양봉 보이시죠? 이때도 마찬가지 쭉 내려왔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약간 위에서 마감한거에요. 이럴 때 역시 프리가 많이 빠집니다. 프리가 푸프리가 많이 빠지겠죠? 콜프리 잘 안올라가고 자 이런장에서도 두번째 양매수오버 그죠? 자 양매수오버나이스 할때는 보통 세번을 나눠서 한대요. 30%씩 보통 30, 30,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면 50, 5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때 같이 자 다섯번째 나이에도 그냥 뭐 별로 안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들고 있는거에요. 터질 때까지. 믿고 가는거에요. 그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자 박스권을 이렇게 박스권이 있다가 강하게 이탈을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추세는 이틀정도 갑니다. 2일 가는 놈은 이틀정도 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또 한번 더 갭락을 하죠. 이때 양매수였으면 거의 한 400% 가까이 수익이 날겁니다. 400% 이때까지 들고 갔으면 이틀만 더 참았으면 이때까지 이해하시겠죠? 이때 보통 이틀째는 거의 다 파셔야 돼요. 무조건 거의 다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저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횡보가 나오면서 이제 박스권을 다시 한번 성립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가 나오면 거의 이틀이나 3일째부터는 꼭 들어와라죠. 보통 이틀째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양봉이 나오고 이때 구간에 종가에서 오버를 합니다. 한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박스권 내서 놀죠. 이때 또 종가 부근에서 또 한 번 더 오버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홀딩 어디에 튈지 몰라요. 어디에 튈지 몰라요. 그런데 역시나 이틀 터지죠? 그죠? 이틀째에는 무조건 양매수 올청 그게 제일 좋아요. 이틀째에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의 이틀째 일봉상 박스 얘기한 거예요. 일봉상 장중 박스가 아니라 일봉상 박스 일봉상 박스가 나오고 나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제부터 50%나 50% 이렇게 이틀에 나누고서 하시던지 뭐 3일에 걸쳐서 하겠다. 그럼 30 30 30 나눠서 산 거예요. 왜? 프리가 빠지니까. 주식 산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터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터질 때에는 과감하게 홀딩해서 최대한 저점에서 팔고 나머지는 또 한 번 더 내려가면 이틀째 폭락세에서 마무리 저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양매수는 1차 청은 1차 청은 한 번 터졌을 때 첫날에 1차 청 나가신다고 보시고 2차 청은 둘째 날에 터지고 나서 던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이렇게 일봉상 연속 횡보가 발생한 장에서는 양매수 대응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변동성을 기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봉상 이렇게 박스권 장세들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변동성을 한 번 기대해보면서 양매수 전략을 한 번 펼쳐보자. 자 이렇게 전략을 한 번 취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 자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 이틀 발생한 장 자 이거는 아까 첫번째 거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자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때 같은 경우에 보통 양매도 대응이 유리합니다. 변동성 축소를 기대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박스권에 박스권이 생기고 이틀 자 하루 이틀 자 장세가 갭락 갭락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양매도 전략을 펼친 게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2-3일 정도 유효합니다. 2-3일 정도 2-3일 정도가 제일 유효해요. 양매도 전략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자 박스권 장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세번째 박스권이 생길 때에는 연속 이틀 정도의 양매도 전략 장세가 좋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왜 그러냐면 첫번째 상승을 했고 두번째 양봉 또 상승을 했죠. 자 첫번째 두번째 같이 보통 상승을 하고 세번째 날 보통 세번째 날에는 거의 횡보장세가 나옵니다. 횡보 세번째 네번째는 그러면서 왜 횡보가 나올까요? 프리미엄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프리미엄을 그래서 횡보가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항상 그 양매수나 양매도 전략을 펼치실 때는 장중에 그 분봉을 보고 체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일봉으로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흐름을 이게 지금 박스권을 이탈할지 안할지 추세량이 계속 이어질지 안해질지는 일단은 어떻게? 일봉으로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 이탈 발생한 장에서는 셋째 날에는 양매도 대응이 유리하다. 변동성 축소를 항상 기대해본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변동성 축소를 기대하고 양매도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은봉 마감했죠? 내일은 캡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이제 내일 모레는 횡보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주 월요일이랑 그렇게 양매도 전략을 한번 펼쳐보고 그 다음에 어 또 뭐 어 이제 박스 3일째 되는 날 횡보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오히려 또 변동성 장세가 위든 아래든 튈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분봉으로 이제 판단한 건데 급등이나 급라인 연속 이틀 나온 파세 나오고 나온 장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7월 2일 장세인데 7월 2일 장세 자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자 이때 보면 십자 캔들이 떴죠? 저 십자 캔들로 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 꽂고 올렸다가 횡보 이해하시겠죠? 횡보하면서 프리가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프리미엄이 우리는 이때 수렴했을 때 양매수 오버나렛을 진입한 겁니다. 양매수 물량을 이해하시겠죠? 급등이나 급라인 연속 이틀 발생한 장은 양매도 대응이 유리하다. 변동성 축소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오히려 며칠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변동성 폭파가 나온다. 이걸 공식으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 번 체크해볼게요. 오전 횡보장이 나오면 오후에는 추세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전에 횡보가 발생이 되면 오후에는 이렇게 추세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통 보셔야 될 게 기울기가 달라져요. 자 일단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전장에는 횡보가 나오면 손절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올라탔다가 내려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고 튀긴 튈 것 같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후장에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통 오후장에서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전 횡보가 나오면 오후에는 추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파동이 오전에 박스장이 나왔죠? 그죠? 그 박스 하단이 돌파가 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각도가 자 이런 걸 일단 눈여겨보시고요. 여기서 주된 것은 뭐다? 오전에 횡보가 나오면 오후의 추세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전에 횡보 오후의 추세 물론 이게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횡보면 쭉 횡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치만 대부분의 날은 오전에 횡보가 나오면 오후의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도 하나의 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전장에 이렇게 박스권이 성립이 되면서 잘 보시면 이게 삼각수렴이 이어져요. 그죠? 삼각수렴이 이렇게 지그재그씩 나오다가 위쪽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그리고 위에서 박스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횡보가 발생하면 오후에 오히려 변동성장 추세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추세장이라는 것은 꼭 추세대로 원의 콜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박스 나오면 오후에 좀 터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미리 조금 예상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보통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 위아래 고점, 저점을 다 맞추면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서 매매했다가는 털리겠죠. 그래서 손실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오전장 박스가 나오면 접고 오후에 고점 매도라든지 저점 매수를 한 번 노려보겠다. 이런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오전에 횡보장이 시작되면 오후에 추세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식을 한 번 성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 오전에 추세장이 발생하면 오후에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에는 오전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오후장의 휩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통 이런 장에서는 오전에 수익을 어느 정도 땡겨먹으면 오후에는 매매를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날 같은 경우에도 저점 매수 대응 자,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또 한 번 더 눌림에서 매수 대응 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눌림에서 매수 대응 자, 그러다가 지금 고점에서는 자, 보시다시피 자, 고점에서는 매매를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휩소들이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오전 수익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오전에 추세장이 발생이 되면서 오전 수익을 좀 크게 냈으면 오히려 오후장에서는 매매 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오전에 추세장이 발생하면 오전 수익이 크기 때문에 오후장은 쉬자. 오후장에는 휩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원의 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원의 장에서는 이제 쭉 올렸다가 쭉 빼버린 장세가 나오든지 쭉 올렸다가 고점에서 횡보 나오면서 종가, 고가 마감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니면 쭉 올렸다가 위에서 엄청 흔들어버립니다. 올렸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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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그래서 보통 오전에 원의 장에서는 땡겨먹으면 과감하게 오후장은 그냥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더 가더라도 버리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인데 자, 오전에 이렇게 급등 장세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눌림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추세가 발동이 됩니다. 보통 11시까지를 이제 추세장으로 보시고요. 11시가 넘어가면 오히려 비추세장이 발생됩니다. 비추세장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시간대입니다. 11시 11시에는 보통 고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횡보가 나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빼버릴 수 있는 장세도 나와요. 차익실현이죠. 보통 이런 장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자, 첫날에 이런 장이 나오고요. 첫날에는 종가, 고가나 종가, 저가가 나옵니다. 둘째날에 추가 상승할 때 이런 장세가 자주 나와요. 둘째날에 보시면 갭상했죠, 또. 그죠? 자, 보시면 갭상하고 둘째날입니다, 이게. 어제 또 원해이 나오고 둘째날 또 원해이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때 당시에 고점 매도를 놓였죠. 그죠? 고점 매도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뽑아 먹을 수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때는. 왜? 전일 자, 전일 원해의 장세가 나왔었죠. 전일 원해의 종가, 고가, 부근 이렇게 마감이 됐었고 다음날 또 한 번 더 갭상승하고 또 올라가니까 이제는 아, 차익실험의 물대가 나올 구간이구나. 게다가 고점을 쉽게 쉽게 돌파가 안되고 돌파하자마자 안착이 안되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냥 고점 매도를 때리자. 이렇게 노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매도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전에 추세장이 발생하면 오후에는 오히려 횡보장이 발생할 수는 높다. 자, 오전 수익이 크면 오후장에는 휩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매매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 자, 원해의 장세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차트인데 자, 이때는 이평선 플러스 마디 전략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평선 상에서는 당연히 이게 뭐 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평선에서 대응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는 체크가 안될 수가 있어요.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콜은 콜인데 마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가운데 선들을 그냥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포인트 단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2, 3, 7, 2, 3, 8, 2, 3, 9 대략적 이 선들을 한 번 그냥 기준으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기 2, 3, 7을 돌파하자마자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2, 3, 8을 돌파하자마자 또 치고 올라가고 2, 3, 9를 돌파하자마자 안착하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이게 진정한 원의 장세였고 만약에 우리가 진입을 못했으면 이런 마디가에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과 마디를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원의 장세에서는 자, 이때는 매수나 매도체결 대기잘량이 거의 7천 계약 이상이 나와요. 7천 계약 이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통 호가가 이렇게 우측에 매수, 좌측에 매도가 나오죠. 그죠? 자, 매수잘량과 매도잘량이 합이 나온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현재 2,176계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원의 장세에서는 보통 7천 계약이 넘어가요. 뭐, 콜장에서는 플러스 7천 계약 매도장에서는 마이너스 7천 계약 그죠? 거의 뭐, 꼭 7천 계약이 아니라 한 6,800계약, 6,500계약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폭락장세 났는데 오늘 13,000계약 넘어갔죠. 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든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걸 보는 이유는 뭘까요? 매수나 매도의 힘을 보는 거예요. 매수나 매도의 파워 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 진입을 해서 아, 매도잘량이 생각보다 많구나. 자, 매도잘량이 와, 8천 계약이네. 자, 그럴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배팅한 예를 들어서 매도 구간, 매도 추세다. 자, 그럼 매도 쪽으로 배팅하고 나서 어우, 뭐 8천 계약, 1만 계약 넘어간다. 이러면 차라리 과감하게 딱 버팅기계에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아니, 딱 봐도 푸슨푸슨인데 뭐 2천 계약밖에 안 된다. 아, 그럼 목표가를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지표로만 보신 거예요. 이거를 그냥 파워 정도로 이해하시겠죠? 힘이라고 보시면 된다. 매도와 매수의 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자, 이거는 이제 원의 장세에서 나왔을 때고 자,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자, 박스권 장세에서는 마디 대응이 유리합니다. 마디 대응이 마디값 이 평선보다는 마디 대응이 유리하다. 자, 매수나 매도 체결되기 잔량이 4천 계약 이하예요. 보통 이런 날에 4천 계약 이하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금 2,186계약이라고 적혀있죠. 보이시죠? 자, 2,186계약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보통 박스나 횡보장에서 나올 때는 그리고 뭐 추세가 있더라도 너무 작은 추세가 발생합니다. 뭐 2, 3포 내외의 그 짧은 추세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한 4천 계약 3천 계약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많으면 5천 계약 정도.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거를 보는 이유는 매도와 매수의 힘 매도와 매수의 파워를 보는 겁니다. 파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수출에서 해라서 이제 매수 쪽으로 대응을 했는데 어우, 뭐 잔량이 3천 계약밖에 안 된다. 뭐 4천 계약밖에 안 된다. 그리고 뭐 딱 봐도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 여러분들이 그냥 캔들만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매매를 오래 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콜은 콜인데 되게 약하다. 그죠? 그렇다면 매도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딱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목표가를 낮추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수익이 낮으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짧게 보고 조금 더 확인하고 차후에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박스권 장세에서는 마디 대응이 유리한데 이때 당시에는 매수나 매도 체결되기 전략이 4천 개학 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마디 대응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추세 매매를 했다가는 이제 2평으로 매매하면 이렇게 완전 떡이 됩니다. 콜 갔다가 푹 갔다가 그죠? 콜 갔다가 푹 갔다가 콜 갔다가 푹 갔다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완전 난리 나요. 물론 맞는 구간도 오장에서 맞겠죠. 오전에 완전 털리고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박스 대응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박스 대응 아시겠죠? 박스 대응 예를 들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 다음에 고점 매도 손절 나갔다 다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전략이 차이나요. 오히려 박스권에서 수익을 많이 땡길 수도 있는 전략이 바로 마디 대응입니다. 마디 전략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특히나 이런 구간이 제일 중요한데 자 보시다시피 박스 상단을 삼각 수렴을 하면서 고점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온 상태에서 저점이 올라간다. 이렇게 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매도를 보던 구간이 자동적으로 이때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눌림주면 또 한 번 더 매수 구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고점에서는 다시 한번 더 매도 전략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는 마디 대응을 하시고요. 특히나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박스는 박스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매수든 매도든 일단 다 대응을 했는데 자 어디에 튈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대응했는데 이렇게 손전이 나갔다. 그러면 242가 처음에는 매도 구간이었다가 오히려 지금 나중에는 깨지자마자 이때부터는 눌림시 매수로 다시 한번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눌림시 매수 또 한번 먹어주고 이해하시겠죠? 또 눌림시 매수 또 먹어주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원의 장세에서는 이평선과 마디를 동시에 보시고요. 매도 매수 체결 대기잔량이 7000개약 이상이다. 이때는 그 다음에 박스권 장세에서는 마디 대응이 유리하고 매수나 매도 체결 대기잔량이 4000개약 이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봉상 연속 횡보장세가 발생한 장에서는 양 매수 대응이 유리하고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 이틀 발생한 장 박스장 박스장이 연속으로 나오는 날이죠. 이때는 변동성 축소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 급등이나 급락 연속으로 나왔던데 뭐 예를 들어 박스장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뭐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 또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를 얘기한 겁니다.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 이틀 나온 장 그 다음에 다 오전의 횡보장이 오전의 횡보장이 오전의 횡보장이면 오후의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전에 보통 이런 날은 손실이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오전의 횡보가 나오면 손절이 많고 오후의 추세에서 많이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오전에 손실이 많다 해서 접어버리면 오후의 복구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전의 횡보가 나오면 겁내지 마시고 오후장의 추세장에서 한번 먹어보는 전략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 오전 추세장이 발생하면 오후에는 횡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전의 수익이 보통 커요. 이럴 때는 아까 원의 장세처럼 오후장이 오히려 휩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 오전 추세장이 발생하고 나서는 차라리 오후장이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 원의 장세 원의 장세 대응 2평선 플러스 마디 대응을 한다 했죠? 2평선 일단 방향성을 보고 마디로 이제 진입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매수나 매도 체결 대기 잔량이 7천 개학 이상이 나옵니다. 보통 원의 장세에서는 6,500개야 에서 이제 많으면 1만 개학 넘어갑니다. 1만 3천 개학 뭐 이렇게 자,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 마디 대응이 유리하다. 매수나 매도 체결 대기 잔량이 4천 개학 이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매도 매수 잔량이 4천 개학 이하다. 굳이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매수 매도 대기 잔량이 4천 개학 이하면은 오히려 어, 이거 큰 장세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보통 뭐 가긴 가는데 어느 정도만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고 또 한 번 내려오고 뭐 이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권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은 장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배워봤습니다. 일단은 대충 이렇게 6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 번 여러분들이 익혀만 두시면 사실은 이런 저런 장세에서는 거의 다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통계 같은 거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6가지 내서 이런 장세에서 기억만 하시면 사실은 대응하시는데 약간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항상 매매하실 때는 1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1봉 보기 전에 주봉을 먼저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큰 거부터 숲부터 보고 나무로 봐라. 그리고 자 1봉을 보고 그 다음에 분봉을 본 거예요. 분봉에도 뭐 30분 뭐 15분 5분 뭐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나서 뭐 스켈핑 매매 하신 분들은 뭐 틱으로 보셔도 된 거고 근데 굳이 틱으로 보시면은 이게 휩소에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봉까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분봉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어 휩소나 이제 변곡점 빨리 때려잡기 위해서는 저는 5분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장세 따른 투자자 연락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